침묵을 닫았을 때 다 무너지는 갓브웨어 멈추지 못해 난 너에게로 가 You don't want that I want Don't wanna be free 예쁘다! 다들 너무 바빠져서 이렇게 다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맞아요, 만들어내지 않으면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든 것 같아 맞았어 이렇게 러브스토리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뭔가 우리가 편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로 러브스토리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저희가 하면서 편하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게 보는 사람은 재밌거든요 맞아 가자 가자 방구장입니다 네 당구장은 처음 와봐 나 진짜 엄청 옛날에 동호랑 연생 때 그때 맞아, 그때 맞아 딱 한 번만 와봤어 맞아 우리 근데 다 못해 근데 민현이는 뮤직비디오 때 당구 치는 씬이 있었잖아 맞아, 나도 당구 대비 있었고 여기 진짜 당구장 닮지 않냐? 당구장 나 이런 당구장을 처음 와봐 진짜 영화 속에서 보던 그런 모습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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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장 넓다 여기 여기서 할 건가 봐 아론 여기도 왔네 난 근데 뮤비 때 좀 해봤어 해봐 보자 보자 바로 실전 들어간 거야? 바로 실전 들어간 거야? 원래 아니 이거 빨간색 공 치는 거 아니지? 그냥 자세해 아 그래 그래? 민현아 그래도 하얀 공을 쳐 오오 민현아 그래도 하얀 공을 쳐 오오 탈락인데? 이게 원래 민기야 치기가 힘들어 쳐봐 그래? 원래 공 뿌리기가 대화잖아 그렇게 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치는 거 아니야 야 야 큰일 난다 맞아 원래 그렇게 치는 거야 위에 뚫는다 위에 뚫는다 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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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전문 용어 있지 않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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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금지 금지 아니야 아 그래? 왜 금지야? 대비에서 금지일걸? 이거 찢어진다고 금지야 당구 사고를 치기에는 나랑 종현이랑 민기가 저거 너무 아무것도 몰라 나도 사고 못 쳐 포켓볼은 다 칠 수 있지 않을까? 공 넣는 건데? 포켓볼은 솔직히 운이잖아 포켓볼은 재밌잖아 이런 것도 있다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껴야지 이거 어디다 끼는 거야? 일단 이거부터 하나씩 끼자 이거 여기다 끼는 거야? 왼쪽이야 이거? 오? 멋있는데? 여기 손대로 끼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아니야? 오른쪽이야? 왼손에 껴야지 어 그렇지 왼손으로 껴야지 이거 아니야 내가 끼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 엄지가 너무 작더라 너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눈으로 들어와서 예스 민기 이런 데도 잘 치는데? 야 공을 맞춘다 그래도 그치 포켓볼은 하이보다 아니 네 명이니까 팀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숨펴야 되니까 트럼프 카드가 있어요 여기 이걸로 게임을 할 수가 있대 포켓볼 게임을 어떻게? A를 1이라고 치고 어 K까지 하면 13 그러니까 12 12 24장이 있어 첫 거 어 그렇게 보이게? 어 자 하나씩 가져 아니 너 보이게 주잖아 보해도 돼 아 그래? 왜냐면 이거 숨기는 거 아니니까 이게 뭐하는 건데 민현아 이게 맞을까? 이 번호 적힌 공을 먼저 넣는 사람이 빨리 이걸 다 없애는 사람이 아 오케이 재미있겠다 서로 겹치는 번호 있잖아 그럼 겹치는 번호 하면 내가 넣어버렸어 그럼 이건 못 빼는 거야? 아니 얘도 그냥 똑같이 빠지는 아 오케이 아 그런 거야? 가자 형 몰라야지 아니 어차피 못 외우잖아 못 외우잖아 아니 근데 어차피 뺄 거 못 외우지 맨 처음에 치는 거 누가 쳐줘? 아니 민기가 이런 거 잘하잖아 그래 내가 할게 민기가 원래 다 잘게니까 아 그래 그래 내 손에 들어오면 나만 아는 게 없지 그래? 어 아 잠깐만 이렇게 한 건 맞아 근데 어? 아우? 떼도 해? 엉망하게 쳤다 엉망하게 쳤다 엉망하게 쳤다 다 했을까? 다 했을지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냥 하는 거지 이번이 세게 치면 돼 그냥 하는 거지 와 이야 제대로 깨지도 못해 우리 아 일단 그냥 깨야겠다 내가 넣을 수 있는 게 없네 지금 깬다? 뭐 두 개 들어왔는데? 아 뭐 들어갔어? 뭐 두 개 들어왔는데? 아 뭐 들어갔어? 9번이랑 14번 진짜? 9번? 14번? 근데 우리 카드에 14번이 없잖아 14번은 없는데 유감이지 뭐 난 없다 그러네 유감이네 하나 패스 어 너 뺐어? 나도 하나 뺐어 나 한다 나는 11, 13, 7, 4, 1, 8 이거 이긴 사람이 짜장면 사면 되겠네 아니야 이거 몸풀이야 아 진 사람이 야 와 스케일 짱이다 아 진 사람이 야 와 스케일 짱이다 그 방금 그 무슨 스킬이야? 점프 야 우리 너무 못한다 민기야 민기야 닭발 있어 닭발 이게 뭐야? 이거 멀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치라고 확실한 거야? 진짜? 아 진짜야 아 그래? 이런 게 있어 아니 그 뭐 하는지? 민기야? 이거랑 해 민기야? 이거랑 해 어 그렇지 맞아 맞아 몇 번 늙해? 나 10번 오 너 10번 가지고 있어? 야 10번이 Q인가? 10번은 10이지? 10번은 10이지? 10번은 10이지? 10번은 10이지? 아 진짜 아 야 이거 하루종일 걸리겠네 이것도 아 아 아이고 야 저게 들어갔네 하얀색 공 들어가면은 원하는 자리에다 하얀색 공 원하는 자리에 다음 차례에 있어 제가? 야 정말? 어 있네? 야 그렇게까지 가까이 넘는다고? 어 있네? 야 그렇게까지 가까이 넘는다고? 어 있네? 어 있네? 그렇게 못 넘으면 진짜 부족이다 닭발 줘? 아니야 야 너 총 쏘니? 지금 당구 아아 지금 당구 아아 지금 당구 아아 와 이걸 묻나? 진짜 레전드다 야 우리 진짜 당구 레전드다 당구에 획을 긁겠다 야 오오오오 야 게임 안 끝나겠다 우리 이거 근데 진짜 어렵다 이건 서로 응원해줘야 될 거 같아 그치 경쟁 아니고 경쟁 아닌 거 같아 아니 우리 그냥 계획 없이 그냥 넣기만 해 그쵸? 근데 원래 이거 넣으면 다시 하는 거지? 원래 넣으면 계속 다시 하는 거지? 근데 못 넣네 우리 다? 어 나 아까 넣었잖아 너 안 했잖아 아니 종현아 이거 그거 쳐야지 아니 종현아 이거 그거 쳐야지 원래 하나도 못 치면은 이것도 뭐가 있어? 원래 있었어 원하는데 넣는 건가? 그건 아닐걸?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원래 있어 원래 있어요 아무것도 못 치면? 나 아까 왜 넣었지? 네 룸 룸 그죠? 원래 있죠? 자기가 원하는 데다 넣고 치는 거예요 맞네 아 전 사람이 아무도 못 맞추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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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람이 나지? 그럼 민현이 패스해도 될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어 이거 넣겠네 이거 못 넣으면 진짜 아니야 이거 아니 그냥 넣지 바로 앞에 있는 거네 가다가 넘어져도 넣겠다 우와 우와 맞지 마라 맞지 마라 와 다음 뭐야? 아 얘네 너가 이제 공 하면 돼 예스 어? 넣었어? 그럼 뭐해 7번이 없네 있어 있어 얘 아 그래? 있어 있어 얘 이거 너 거지 아싸 나 7번 있어? 나 7번 있네 잠깐만 아 없네 잠깐만 아 없네 몇 번이야? 11번 왜 그래? 어? 야 Q가 11번이야 Q 아니 아니 J가 11 J가 11 4 5 13 11도 넣었어? 11도 넣었어? 야스 야 종현이 죽여놨어 고맙다 종현아 야 네가 에이스다 종현이 덕분에 나까지 해 아 아 아 자비스 나야? 어 고마워 아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이거 들어간다 들어가죠 오케이 들어가죠 오케이 들어가죠 오케이 4번을 넣어야지 야 일직선으로 넣어야지 4번을 넣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미 낫어 오케이 틀렸다 너 못 넣겠다 이거 못 넣어버려라 자세는 포로야 포로 아니 눌 줄 알았다 야 진짜 어려워 이거 아 오 민기가 깼다 그냥 누가 10번 좀 넣어주라 진짜 6번이지 야 누가 13번이랑 4번이랑 1번이랑 8번 좀 넣어주라 누가 10번 좀 넣어주라 그럼 게임 끝나거든 아 제발 이번에 좀 넣자 야 이건 딱 봐도 안 맞는 거잖아 넣고 싶은데 나 넣고 싶은데 나 넣고 싶은데 나 아 나 연습 좀 할게 잠깐만 아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세를 제발 10번 어디 갔지? 10번? 아 그거야 10번이다 이걸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해야 될까? 이해 왔겠지? 그치 그게 낫지 그러면 탁 톡 쳐도 들어가겠다 살살 살살 진짜 살살 일단 우선이 들어갔어 일단 들어갔어 근데 다시 못해 일단은 나 10번으로 한 거다 어 시작 자 다 같이 가져 아니 너 보이게 주잖아 몇 번 넣게? 나 10번 누가 10번 좀 넣어주라 10번 어디 갔지? 10번? 됐어 내가 4번 넣어야 해 고마워 나야? 내가 수학 보여줄게 1번 쳐서 1번이 저걸 치고 들어간다 3개 연속으로 들어가면 멋있겠다 2, 1, 킹공 2, 1, 킹공 2, 1, 킹공 2, 1, 킹공 우와 2, 1, 킹공 우와 수학 잘한다 저 몇 번이었어 근데 내려간 거? 2번 나 있어 내 거였어 2번? 고맙다 민기 거의 끝났어 나 이제 하나가 남아 너 1번도 있냐? 뭐야 너 하나 남았어? 너 1번도 있어? 아싸 나도 1번 나 중위도 얼마 안 남았다 나 3개 남았어 후! 나 몇 번 몇 번 남았지? 저 1번 빼봐 야 6번 치면 안 돼 6번 하면 끝이 아직 너 5, 6, 13 뭐야 그런 거 알려주면 야 너 실격이야 왜? 아니 너도 봐 그런 거 알려주면 실격이야 내 거 마음대로 봐 6번만 넣지 말아야겠다 와 얘 때문에 못 치겠는데 잠깐만 찬스 줘? 치워줄까? 제 건드리면 안 돼 실격이다 근데 그냥 치워줘도 아니 누가 저렇게 져 다음 거를? 잠깐만 잠깐만 아니 누가 저렇게 져? 야 야 야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민기야 원하는데 나 야 이거 딱 여기 놓고 넣으면 끝이잖아 아 나도 다음 판은 민현이 순서 다음이었으면 좋겠다 얘들아 수고했다 고맙다 민기야 이겼어 민기가 1등 끝났어? 끝났어? 1등 끝! 우리 정하자 꼴찌 이제 5랑 13 넘으면 끝이다 아 들어가지마 어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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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13번 와 좋다 나도 13 빼야지 약속 가능하다 나 지금 민현이 차 들고 다닌거 수가 없네 야 무슨 검 도 아니야? 오 뭐야 나 봤어? 오 황민이 형 저게 치고 나서 넣었다 아 진짜? 오 황민이 형 오 오 오 우와 우와 뭐야 뭐 그거 뭐야 뭐 넣었어? 뭐야? 뭐 넣었어? 10위, 10위. 나 있어. 5번? 마지막에 갑자기. 야, 5번 넣으면 얘 끝이야. 나는 8, 4. 4, 5, 8. 와, 도움 끝났어. 막 끝! 야, 근데 민현아. 너랑 나랑 동점이야, 어차피. 왜 이제 와서 잘하는 거야? 넣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넣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내가 꼴등은 안 한다. 어차피 막 쳐도 마지막 거만 넣으면 된다라는 건데. 오, 민현아. 우와, 다 잘해 놓고. 야, 무슨 스킬이야, 그러는데? 야, 저렇게 다 피해가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거야. 아, 종현이가 이겼네. 얘 못 넣어. 도구 한 번만 빌려줘, 도구. 닭발, 닭발. 너 절대 못 넣어, 지금. 아니, 보여줄게. 샷! 아니야, 8번 넣어야 돼. 3개 치면 알아서 안 들어가네? 아, 종현이 넣기 좋네. 맞아. 아, 이거 좀 쉽다. 딱이네, 딱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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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야, 종현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종현아. 종현이 꼴등. 종현이 꼴등. 종현아. 아니야, 근데 얘 또 이겼지만 몰라. 이거 못 넣으면 레전드다. 어? 어? 아니야, 어, 아니야. 나 이거 어떻게 넣냐? 이거 못 해, 이거 못 해. 오케이. 내가 진짜 끝낼게. 그래, 빨리 끝내자. 너무 오래 했어, 너무 오래 했어. 다음 판 하자. 딱 여기다 놓고 닭발로 딱 쓰면 되지 않냐? 아니,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쳐야지. 여기가 제일 가까운데. 원래 쉬운 길로 가려고 하면 안 돼. 맞아, 어려운 길이 있기에 추억이 있는 거야. 맞아. 그렇지. 제발 넣어줘, 민현아 이제. 아, 나 너무 답답해, 진짜. 그래도 건들긴 했네. 아, 덥다. 맞아, 진짜 너무 답답해. 민기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네가 넣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 야, 네가 넣은 거 하나하고 다섯 개를 다른 애들이 다 넣어줬는데. 어떻게 해, 네가 우리 다 넣어줬는데. 네가 우리 다 넣어줬는데. 네가 우리 좋았던가. 네가 답답하다고 하면 어떡해. 진짜. 이제 우리 이대희 팀장 가자. 팀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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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팀장, 팀장 하자. 네. 다 비슷해. 틀려도 모르기. 오케이, 동원하라. 오케이. 민기야,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지. 네가 우리 포켓볼 해? 어, 포켓볼으로 해. 우리 또 밀레니 또 보여줘야지. 지진 뭐가 있어? 없지? 하면서 생각해보자, 벌칙을. 그래. 하면서 생각하자고? 벌칙 아론이 형 집 가서 셀카 찍어오기. 오늘 보자고. 일단 우리 하면서 생각을 하고 순서를 정하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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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어갔어? 하나 들어갔는데? 어. 너네 줄. 우리 줄공. 좋다, 좋다. 다 백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뭐야. 오케이. 뭐야. 오케이. 어, 건드렸네 일단은? 아니 근데 원래 줄공부터 건드려야 될 거야, 우리는. 근데 방금은? 방금은 못 거랬지. 그럼 어떻게 된 건데? 넣고 싶은데 놔야지. 아, 우리가? 아마 그럴 걸? 아닌가? 맞아, 맞아, 맞아. 달래더라도 그렇게 하자. 너네는 줄공만 먼저 건드려야 돼. 이거는 딱 이거야. 4. 딱 4. 과연? 별게 없네. 넣을 수 있는 게 너희가? 잘 깼네. 아니, 민현아 진짜 왜 그래 자꾸 아까부터. 잠깐만. 야 근데 건드렸어. 건드렸어, 건드렸어. 건드렸어. 나 이거 되게 바꿀게. 갑자기. 와, 나 진짜 너무 바쁘다. 야, 빨리 가. 나 이거 쓴다. 왜 그러는 거야? 한다. 아, 나 묶여서 못 할 것 같은데? 재밌는 거 하자, 멀찔. 잘한다, 너 잘해 갑자기? 왜 갑자기 그래? 되게 재밌는 장난을 한 번 쳐볼게. 재미없어. 아니, 다음 순서 치기 힘들게 만드는 거지. 8번 넣으면 어떡해. 8번 넣으면 지는 거야, 우리가. 잠깐, 내가. 야, 8번 넣으면 아론 형 집 가게 하자. 어, 콜, 콜. 8번 넣을 차례 아니면 아론 집 갔다 오기. 8번 공 건드린 사람만, 이거 팀 아니야. 그냥 개인전으로. 그렇지, 넣은 사람만이지. 팀 아니지. 어때, 할래, 민현아? 좋아. 이렇게. 블랙공 조심하십시오. 미션이 곧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야, 날아갔는데? 날아갔는데? 날아갔어? 이건 또 우리가 넣고 싶은데 넣는 거지. 왜, 왜? 뭘 왜? 날아갔잖아. 규칙이 내가 잘 모른다고 막 바꾸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네가 땅찍기 했으니까 먹지. 배꼽이 왜 잘하지, 갑자기? 아까 못하는 척 했네. 아니야. 할 수 있지, 종현이. 우리 진짜 운도 안 따라준다. 그러니까. 8번 넣어야지. 8번 넣어야지. 8번을 넣으면 안 돼. 말은 쉽겠지. 아론 집에 한 번 보내야 돼. 맞잖아. 못 맞췄다, 오케이. 하나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종현아. 이렇게 하다가 역전 가는 거야, 그냥. 그래, 그래. 그 각도로 면. 왜? 그 각도로 면. 왜? 넣었잖아, 넣었잖아. 넌. 아, 진짜. 아, 황균이 대박인 것 같아. 또 그렇게 칠 거야? 아니, 아니. 아, 까벼어. 아니, 그렇게 치는데 왜 못 넣으냐고. 얘 못 넣어, 지금 넣을 수 없어, 지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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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무 놀랬어. 너무 놀랬어. 민기야, 우리 이제 좀 넣자. 진짜 이제 안 봐준다. 아, 지금까지 봐준 거였구나? 봐줬어, 좀 봐줬어. 잠깐만, 이게 나을까? 민기야. 야, 타율은 좋겠다. 야, 민기야, 넌 그게 낫다, 근데. 야, 민기야, 넌 그게 낫다,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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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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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 이걸 안 해서, 민기. 이거 안 해서. 아, 맞네. 적어야 돼. 어, 다행이다. 지금 그래서 공이 미끌리는 거예요, 안 해가지고. 어? 아, 좋은데 이거? 이거 진짜 들어간다, 진짜. 알지? 민은아. 민은아. 같이 들어간다. 야, 졌다. 민은아, 끝낼게. 진짜 끝낼게. 근데 이거 하니까 좀 덜 미끄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같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끝! 짜장면 시켜라. 시켜놓고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한 번 더 해? 오는 동안 한 번 더 하면 되지. 나는 삼성 볶음밥. 나는 짬뽕. 민기 짬뽕. 잡탕밥. 마파 두부밥 하나랑요. 탕수육 중짜 하나.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충분하다. 맞아, 맞아. 한 번 더 하면 딱 될 것 같아. 막 가서 하자. 오케이, 막 파. 팀 이대로? 이번에 나랑 정현이랑. 어, 나랑 민기랑.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좋아. 난 너만 민기랑. 이렇게 어떻게 넣는 거냐? 색, 줄, 색, 줄. 이런 식으로. 규칙이 필요하구나. 예스. 다운데로 오고. 원래 밥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우와! 어떻게, 뿐인데 어떻게. 먹으면서 해. 먹으면서 해, 먹으면서 해. 원래 먹으면서 하잖아, 원래. 그치, 원래 다 먹으면서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기. 고맙습니다. 맞아, 우리 여기서 먹자. 너무 흘리면 안 되니까. 감사합니다. 와, 짬뽕 진짜 맛있겠다. 일단 깰게. 잘 깼다. 잘 깼다. 어, 줄공 들어갔어. 줄공 들어갔어. 줄공 침이 돼, 민기야. 줄, 줄. 대박. 야, 민기 두 개 넣었어. 못 봤어, 미안하다. 왜 두 개 넣었지? 잘하고 있네. 신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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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세 개 넣었네? 이야. 대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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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그렇지, 네 개. 네 개야. 얘들아, 네 개 넣었구나. 진짜 대박이잖아. 진짜 잘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아, 어떡해. 쉽지. 어? 와, 세 개 넣었네? 와, 세 개 넣었네? 와, 세 개 넣었네? 와, 세 개 넣었네? 이야. 이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다섯 개. 아, 어떡해. 야 얘들아 나 지금 다섯 개 넣었어 야 얘들아 탕수육 방금 튀긴 거 같아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나 정말 힘 빠진다? 너네 순서 뭐 새치기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 아니지 야 진짜로 야 갑자기 엄청 넣었어 그거 봐 중요한 게 탕수육 방금 튀겼다니까 아 그래야지 오케이 오케이 야 먹고 하자 그래 그래 먹고 게임을 마무리로 우리 딱 승패를 보고 이거 치우게 하면 되겠네 어 좋다 어 진팀이 야 야 맛있네 이거 잘한다 좋다 맛있다 민기랑 통통 맛있어 응 아 통통 맛있다 왜 당구장에서 짜장면을 시키는 줄 알았어 왜? 후루룩 먹고 후루룩 치고 후루룩 먹고 후루룩 치고 이러려고 짜장면을 시키나 봐 그런가 봐 빨리 배달오고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저거 치면 된다고? 응 무슨 차례야? 민기부터였어 근데 민기가 다섯 개를 넣었다고? 응 우리 안 볼 때 그냥 손으로 넣은 거야? 무슨 소리야 야 고용을 하겠니? 아니야? 왜지? 야 당구공을 누가 손으로 넣냐 공으로 쳐서 넣는 게임이 손으로 넣으면 안 돼 은지가 정정당하게 했어 음 맛있다 고신네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하루 어땠어? 마무리 마무리한 느낌으로? 빨리 와 마무리 마무리 가자고? 어땠어? 아 나 집에 가려고 왔지 찍어왔어? 어 야 생각보다 당구가 의외로 재밌다 그러니까 실력이 고마고마해서 응 나 우리 다 못 치니까 오늘 아 당구 어떻게 해야지 생각했어 그러니까 다 못 쳐서 재밌네 한 번 치러 가볼까? 먹고 있어 먹고들 해 우리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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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치기는 쳤는데 하... 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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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거 들어갔어? 오케이 오케이 저기 안 들어갔구나 빨리 끝내자 이제 공실력이 좀 나을 때 와 역시 너 하나 남은 거야 지금? 역시 너 솔직히 말해줘서 우리 아까 지도라 했을 때 손 넣었어 안 넣었어 안 했다니까 손을 어떻게 넣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래 손으로 못 넣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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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현아 우리 질 거 같아 내가 좀 치우고 있을게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아직 아니잖아 야 백호야 이거 진짜 잘한다 아이 안 가네 와 백호 멋있다 빨리 끝내야 되거든 오 너 잘했다 봐준 거야 지금까지 밥도 먹었겠다 이제 지도라 한 번 쳐봐야겠다 이제 봐준 거야 진짜 봐준 거야 진짜 봐줬네 이게 뭐야? 아 내가 고마워 고마워 야 아론집 강사 고맙다 고마워 아론집 자아 아론집 잘 가 고마워 아론집 아론집 잘 가 아론집 간다 다 좋네 민현이가 민현이가 민현이 잘 남겨 민현아 다 좋네 고생했어 자 치울까 치우자 어떻게 검은 공을 넣은 사람이 있냐? 나 검은 공... 퇴근? 지금? 진짜요? 오늘 어땠어? 중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얘들아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어디다 내놓으면 되지? 와 근데 진짜 좋다 이게 좋아 야 이거 어떻게 해? 결제 정보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뭔데? 뭐가 좋아?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라면만 먹는 거야? 여기서 원래? 밥 안 오나? 나 어제 밤부터 굶었다 밥을 우리가 시키고 치즈에 짜파게티는 처음 먹자 너무 맛있어 밥 먹으면 맛있겠는데?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아 만두 맛있네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먹었는데 그가 너무 맛있었을 때 진짜 맛있었어요 나한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정말 맛있었을 때